이 새끼 딸 것 같은데 꺼져 꺼져줄래 와 개짱난다 진짜 이거 만약에 내가 니달리였으면 순간적으로 라인 수업해가지고 스킬도 다 먹었는데 3킬이네 내가 니달리였으면 순간적으로 쿡어 폼에서 링겜 폼으로 바꿔서 이거 나 살렸어 힐 줘서 진짜로 링겜 폼 미쳤네 딱밤 존나 아프죠 아까랑 완전 틀리죠 핵 딱밤 야야야야 아 이런건 진짜 존나 짜증나는데 아 본미야 존나 낫네 이거 아 미드만 존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미아핑을 존나 찍던지 백핑을 찍어줘 아 개 말렸네 나는 바람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바람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난 총처럼 있는 법이 없지 용서는 절대 안하고 말이야 히 잘 야 퀵불을 어그로 끌지마 얼쌋 뭐하는새끼냐 저거 어그로 존나 끌어대네 10렙때문에 6렙 잘못 걸리면 무조건가 있구나 와 저게 안맞네 파톤 미야만 잘 봐야겠다 오우 아 보겸인 자네님 4개 팬까지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자네님 어서와요 자네님 어서와요 아 근데 원래 아프리카 채팅창이 약간 어그로 끄는 맛을 또 보는 거기도 해 진짜로 너무하는구만 아 근데 이거 무심 못해 진짜로 근데 막 누 누 막 쿵쾅 이런 애들 있잖아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이불 뒤집어 써가지고 굳이 하는게 저거 막 하는 짓이 고작 저거잖아 자기 자기도 좀 자기가 한심해 보이겠지 진짜로 안그냐 아 라임 외떠구요 아 자기도 좀 한심해 보일거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한심해 보일거다 많이 아 아 라이팅춤해 왜 그러지 이씨 아 미야 좀 쳐줘 아 미야 좀 쳐줘 좀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아 존나 짜증나네 아 아 미야 좀 쳐 존나 안치네 닥쳐 아 야 매니저 좀 볼 사람 없냐 지금 야 걔 어딨냐 야 야 조쌀쌀 있냐 지금 티티샘 완전 개헬인데 쌀쌀 있냐 쌀쌀 쌀쌀 나와라 그래 금속 배틀 한번 보자 배틀 한번 봐라 한번 문제있다 이거 숙청해버려 그냥 오 조난암두이 왠일이 아 뭐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미쳤다 애들 와 미드 미쳤네 플래시 막소되네 와 매끼가 들어오는거야 플래시가 와 돌아버리네 진짜 뭐야 뭐야 이거 게임 왜이래 아니 바텀은 지금 2대1하고 있는데 아 아 아니 아니 미드 존나오는데 진짜로 버티지도 못하냐 솔라인서 오는데 아 존나 너무하네 아 시발 진짜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짜증 와 미쳤다 진짜 아 시발 와 미쳤네 이거 전멸소서 막 다 들어오네 와 나 존나 짜증나네 아 아니 무슨 베이커도 못 피하겠다 이정도로 오면은 진짜로 아 몇번이 오는거야 어 그와중에 바텀은 소홀킬 따이고 있어 또 문제는 또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허탑에서 그런지 찡찡거리는게 아니라 좀 심하잖냐 이렇게 한번을 안봐주면 어떻게 하자는거냐 아이고 전라남들 또 백고개 백고개 또 고마워 전라남들이랑 땡큐다 고맙다이 흐흑 아 아 미쳤다 애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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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버티다 캐리 간다 진짜로 아 존날받네 이 판은 진짜로 아 블리츠 미야되면 저런거 좀 쳐줘야 되는데 그런게 아예 없어 지금 쉔새끼가 원컵난다니까 너 아 아니 바텀 미야빙 좀 찍어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대충 게임하네 진짜 존나넘하네 쌍농 나오네 진짜 존나넘하네 서프차이 존나 심현대 어 서프차이 결심해 지금 그 와중에 바텀 위대를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하고 도망가 아 이거 지금 너무하지 진짜 인간적으로 어? 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건 맞잖아 맞는 말이잖아 불가 터트리고 있는데 어? 아 이거 맞는 말이잖아 어? 백피가 벌었고 궁한번 안타주는거 있는데 지금 내가 뭘 안나오겠냐 지금? 전멸그램 몇번이나 나오는데 지금 나도 순동시켰구만 지금 아 무슨 얘기야 골드야 플레이 3인거 같은데 지금 아 무슨 얘기야 골드야 플레이 3인거 같은데 지금 죽음의 파도를 타고 운내가 돌아와 와 진짜 씨발 미쳤어 애들 에세겐 미친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아 답답하다 야 못 이겨 그것도 스톱 맞으면 스톱보면 질거 같은데 아 집중 좀 해보자 와 저것도 랭가드 죽었냐? 아 솔직히 멘탈 잡고 해보자 아 아 아 답답해 존나 답답하다 게임 진짜로 아 아 아무도 존댓게들한테 이렇게 팔리고 있냐 아 아 존나 부들부들하지 아 나 미아픽이름도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한번만 찍어주네 그래서 그런거다 지금 그래도 죽었는데 문제가 있는거야 확실히 아니 이 게임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몇 명이 죽는거야? 이 새끼는 어떻게 싸고 이드 많이 봤다 그래도 이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제압이니까 이득이지 야 이제야 미드 안맹냐? 이제야 미드 블리츠는 살아갔네 천천히 해보자 루시안이 내가 보기엔 좋고수같아 2대1 떡바른거 보니까 아 이거 미드만 지켰으면 괜찮았는데 하지만 그 플랭크 갱플랭크는 약속 후에 30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끝까지만 버틴 따면은 가능성이 있다 약속 후에 30분 진짜 너무 많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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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안줘도 돼 렌가도 이제 문도 좀 빡실텐데 죽지만 않으면 제발, 아 제발 잘 뺐다, 힘내, 잘 뺐다 위타 흘려가지고, 어어 맞을 땐 갈건데, 한 번 가야되는데 이길 수 있어 게임 아, 누가 아니냐, 거기서 아, 랭가 너무하네 아, 랭가 너무하네 불카은 물고, 누구 물고 있어 부키용스다, 와 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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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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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히힛 미드 억쟁이 나간정도는 괜찮아 임피까지만 먹어보자 임피까지만 아 바텀 2대1로 무너진거 그게 존나 큰데 어 봉헌껄 하자 바로만 주지 말자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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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진짜 잘했다 이 정도면 굿 이거 니달리가 마무리되나 맞고 W E Q 잘했다 잘 막았다 바로 막았다 와 이걸 그래도 막네 힌피 떴어 후 이 게임 역전하면 내가 진짜 햄버거 값 쏜다 뭐 내가 한 개 없어 궁 한번만 뿌렸는데도 욕 막았는데 뭐 계속 바로 막았는데 궁 지렸는데 갱플 궁이 좋아 궁빨이 궁빨로 갱플하는거에요 진짜로 내 영혼은 그대로다 내 햄버거 쏜다 진짜로 아 진짜 햄버거 쏜다 버거킹 진짜 편의점 불고기버거는 날 한번도 먹어본적이 없거든 근데 맛있다고 하더라 엄마 걸고 쏠거임 아니 저런 애들은 진짜 내 방송 평소에 안봤나봐 엄마 걸고 쏠거임이래 아니 아니 어떻게 생각한거지 이 새끼 자 먹어보자 샌아 두발전벌 한번 해보자 시발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시발새끼야 두발전벌 개새끼 안쓰냐 어? 뭐야 방송 보고있는게 소름이다 야야야야 끊어가면 끝난다잉 뭐야 샌도 방송 보고있었어 샌 이거 약속의 30분까지만 간다면 그 약속 이루어지겠는데? 샌 수술 나오고요 샌 샌 샌 가mittese 수도 가 NICK 아 렌가의 텔레포트는 좀 안좋다 다음 드래곤때 어떻게 한번 해보자 포기 조심해라 좋아서 나가서 패스 아 지금 포기당하면 못된다 지금 음 좋았어 간마리 QQE 한번 써야겠다 E E Q E E Q E E Q E E Q E E Q E E Q E 연속 한번 해봤어 한번 한번 해봤어 한번 잘 되네 막아 어이 씨발 아 제발 여기 한타큼만 상담하주면 안되고 아 씨발 마라시들 가면 어떡하냐 눈도 개 극혐 잘 뺐어 잘 뺀거 하자 아 수종이 왜 이렇게 딜이 안받겠네 생각보다 아 전멸그림 아니지 나이스 샷 용씨 미초 아 이 게임 어떻게 이겨보자 무조건 이겨보자 아 그 배신저의기 차별은 없단 되찜 말이야 되찜 말아 되찜 말아 제발 역전 해버나 해보자 진짜로 나 존나 빡쳐가지고 불크리스낌 불크리스낌 난 신트스낌 존나 안입고와가지고 이 게임을 이겨야겠다 시작 아 눈동새끼는 씨발 데미지가 안들어가 데미지가 좋아서 반피 나갔어 지금 반피 나갔어 지금 루이샨 반피 나갔어 궁 6초만 기다려라잉 궁 4초 3초 렌가 궁 좀 켜 렌가 켜 아니 궁으로 양초 씨발 이거 우리껀데 궁 지금 돌았잖아 이 기세야 니 궁을 좀 바라봐 켜라고 궁을 개새끼야 띵고와 대박났구요 역전 갱플랭크 와 와 이즈리얼 이걸 이즈리얼 벌레 벌레 클라스 벌레 와 와 이겼다 씨발 마무리다 와 이거 진짜 덱플랭크 캐리 인정해야되나 진짜 완전 이거 미라트 거 갱만도 이렇게 못해 내가 보기에는 와 이걸? 하 약속 후에 30분 오기 전에 게임 이걸? 야 역바 조심하자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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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가 또 탱탱간거 존나 기무찌하다 와 이 와중에 진짜 불히드라해 뭐 시발 뭐 유흥을 이렇게 갔으면 역전 안되거든요 탱간게 신의 한수 또 여기서 미친 짓 하나 애들이 자 전멸을 에 제발 제발 킥볼 엠을 좀 닥쳐가라고 끌리면 좋대요 억제기 나갑니다 억제그이 나가요 억제그이 야 근데 물새끼가 없다 딱히 없다 리진 잊고 없어 의지하고 대박 났는데 문두가 안죽어 유큐오스네 진짜 와 문두 존나 안죽는다 야 빼자 무리하지 말자 슈앤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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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줘야돼 상은 줘 아니 저게 흔히만해서 빨려들어간다고 하는거야 지금 슈앤이 없기때문에 4대5한타란 말이야 슈앤이 없기때문에 이게 흔히만해서 빨려들어간다고 하는건데 아 이거 조수 이거 그냥 행전하지마 제발 제발 아 문두작기가 진짜 국혐이다 아 제거 많이 땄어도 이런건 백돈 내 영혼은 그대로다 발음 못가 발음 못가 발음 못가 이걸? 무스무스디가? 구름 구름이 그 bureau지 구름 그렇지 자 쌈넘의 거 널 다 던져네 오 잡았어 그 다음은 끄덕도 괜찮다 끄덕도 돌렸다 진짜 내가 보기엔 문조가 이같은 챔이야 진짜 약속에 30분 왔고 일단 내가 템이 굉장히 잘 나왔어 역사 가능해 충분해 다음 육안 탈 수 있어 설마 아직 안갔잖아 시간 안보였잖아 이거 다음 템 뭐가 좋겠냐 마방템 하나 가는게 좋겠냐 나 스테라그 멜모셔스 갈려고 하거든 스테라그 멜모셔스 나위 벤시 보다는 어우 왜 이렇게 쎄 이지야 내가 보기엔 우리 지금 여기 업으로 끌리는 순간 바로 바론 치는거야 이 새끼들 게임 터져 진짜 다 가 나탈 있어 바론 가 제발 제발 끌리면 쥐댄다 으아 얘들아 얘들아 개새끼들아 깔끔하구요 랭거 아디우스 어 좋았어 두나무 쳤구요 문두나무 쳤구요 거짓 울두로 소속정 앞엔 뒤져야지 시바라만 데미지가 안들어가버리기 저세게 내가 잡는다 아디오스 으아하아 시발 역전 몇 명 죽었어 바로 돼 이거 니신 살았고 미디임 피가 죽 저 잡아야해 무조건 잡아야 해 아이씨발 WK 긁어 아 무슨 무슨 존나 못하네 대거냐? 아 이즈리언 뭐해 이즈리언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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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싸대기 쳐버리싶다 지금 와 이즈 지금 시발 저거서 시발 CS 먹고 있어 빨리 버스킬림들 아 빨리 이즈 뭐해 와 싸발 그저 쌍력하고 키보드로 머리통을 쳐버렸다 진짜 아니 나닛 한명만 죽자 와 존나 패고싶다 아니 여기 또 죽어 와 싸발 레드 챙기고 있네 거기서 와 짜증나네 와 존나 뒷박 역전했는데 또 싸발 또 아 아 나 멘탈 아 와 역전했는데 아 역전했는데 이걸 또 아 아 아 너무하네 진짜 뭐하냐 다 이겼는데 아 팍팍스도움을 굴리면 됐는데 여기서 주변을 또 주춤하지 아 아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아 아 ㅆ 아 ㅆ ㅆ ㅆ ㅆ ㅆ ㅆ ㅆ ㅆ ㅆ 신드가 되겠는데? 오 전멸을 빼도 이득이다 신드가 전멸을 뺐어 이득이야 괜찮아 괜찮아 존나 이득이야 이거 개이득이야 신드가 전멸을 뺐어 개이득이야 존나 이득이야 다음번 랭같아 무조건 죽는다 존나 이득이야 뭉쳐서 다니면 질수가 없어 이드리얼이 진짜 어? 졸면서 하다가 막 어? 뒤지 않는 이상 질수가 없다 뭉쳐와 뭉쳐서와 와 진짜 미지 존나 때리고 싶다 진짜 아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 아 이거 진짜 돌아오고 있네 아 이즈리얼 시발라마 이즈리얼아 뭐야 다 죽었냐? 일단 죽으면 안돼 일단 빼야돼 그렇지 현명하다 일단 죽으면 게임 끝나 일단 사는게 중요하다 나이스다 아 내가 궁이 지금 없어 주포 왜 안나와 주포가 잘먹었어 잘했어 야 갱팀 궁디를 시바 왜이러냐 야 몰아벨이 해봐 해봐 따라가봐 주도해봐 우리도 많이 맞는데? 괜찮은데? 아 이즈 이럴때 과감하게 앞비전 해가지고 얼굴 묻혀주지 아 저거 나면 스톱만맞고 중찰줘야 되는데 진짜 야 빼자 다 나왔다니 지금 리신도 나왔어 리신 젠됐다니 지금이 따라서 여기 차리자 아 자 먼저 신드라 일단 땄고 천차하면 역전 되겠다 이거 자 일단 신바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민첩성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인생 녹화 한번 찍어보자 못해놔 받든가 말든가님 감사합니다 사이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라 인간이나 믿을 수 없긴 매한가지 사이오 고맙습니다 이 이름은 이 계약은 이 시티에 성격이 사용하는 이 이 이 이륙 도와주 이륙 이륙 이 이 아..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 이거 아..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 이거 셔츠야 2번 탈게 형이 이번 게임은 내가 어떻게든 역전을 해봐야겠다 진짜 부들부들해가지고 예신도 멜모에다 딜템 갔네 랭가가 막템 딜템 하나 가야되냐 랭가가 딜템 하나 갈땐 뭐 가야되냐 딜템 하나 갈때 스테라? 야 랭가 막템 스테라 하나 가라 히드라 가는건 좀 늦은것 같고 스테라 가는건 괜찮겠다 목울도 끌릴것 같고 와줘야돼 얘들아 이거 아.. 위기 잘 넘겼다 아.. 진짜 씨 저건 이리여리 아우 씨 ㅆ 이거 되겠는데 와우 새로 차단 지렸구요 일단은 무샷만 조지고 이새끼에다가 이새끼 이새끼에다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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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냈어 겁주구 뺐다잉 좋았어 랭가 뺐다 이거 바른용 다가능해 바른용 다가능해 음 앗 뭐야 미녀인 없어 우리? 이런 씨X 야 용바론 해야해 용바론 아 용바론 용바론 해야해 용이랑 반응 다 먹어야 돼 지금 우리 이거 용 반응 다 해먹어야 돼 야야야야 빨리 와봐 야 이제 와봐 아 시원 와봐 랭가 와봐 아 빨리 뭘 끝내 문도가 뭔데도 요즘 포탑 하나 못 믿는데 끝내라는 새끼는 뭐냐 요즘 문도가 있어도 포탑 못되고 못믿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 아 못민다니까 어떻게 밀어 아이 시발 뭐해 사용을 주고 다 빠져 어떻게 못끝네 어떻게끝네 이거를 끝낸다는 새끼 핵노다 내 발음 먹었다 괜찮다 할만하다 스노우발을 돌려보자 스노우발 스노우발 아 군내세요 술통 한 번 걸리면 내가 신데로 원콤 가 1분만1나 2분만2 priv 1분만4분만 5분만 1분만 난 잊지않았다 주보는 어린애들이나 쓰는 말 손톱이 터뜨렸네 한방 불 발랐네 야 이거 ㅈㄹ같은데 안죽어서 다행이다 삑사리났네 야 술통 미스 지렸네 한명 보냈어야 되는데 푸쉬하자 푸쉬 계속해 바론인데 나 민현 때렸냐? 술통 안 때리고 아 이거 진짜 인생게임 갈 것 같은데 야 루시안이 포기다 하면 ㅈㄷ 된다 진짜 루시안이 술통 인지를 좀 해 아니 하는거 보니까 술통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어 갱플한테 한번 혼나본적이 있는거 같애 겁나 잘 줘 이 새끼 한번 한번 털려본적이 있는거 같거든 한번 내가 보면 진짜로 안좋은 기억이 있어 갱플한테 내가 보면 안좋은 기억이 있는거 같애 술통 맞고 다음 용서 인생 쇼바 한타 가는거야 이거 와 렌가가 진짜 잘 해줘야돼 내가 궁뿌리고 내가 보기엔 멜마샤스는 오바고 유령무휘로 치명타로 쇼고 보장냐 아니다 요우무가 나을수도 있겠다 아니다 유령무휘 유령무휘가 나 유령무휘가 나 치명타 치명타 90으로 한 방에 터뜨리자 그냥 어차피 이거 스테락도전 있으니까 이거 가자 한 방에 보내라 이게 나은거 같애 이거면 딱 봐만되면 루시안 거의 걸려된다고 봐야지 다 풀템이지 다 풀템이지 싹 다 풀템이지 지금 뺏살댔 다음 용서 쇼 보자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너 빨리 먹어 그니까 EEQE 이런거 무리기 절대하면 안돼 그러다가 수통 하나 못터트리면 X 되는거야 술통이 없어 그러면은 안전하게 술통 두개씩 질보처럼 계속 터뜨리자 그게 낫겠다 괜히 뭐 씨발 겁먹뿌린다고 어? EEQE 했다가 뭐 씨발 풀통 못터트리고 어? 술통 스텝을 쏴주고 게임 터지고 안전하게 두개씩 터뜨리는게 맞아 뭐 씨발 그렇지 이런데 낚시할때 뻔하잖아 제대로 들어갔다 이거 씨발 야 거기서 뽑히면 안되지 아 원딜을 지키던가 기다려봐 이걸 보필 랭크가? 좋았어 나 지금 취했어 나 뭐하는거 야 왜그래 얘 저 씨발이 달리새끼 저 씨발 또 이 존나하네 미쳤어 이 병신 아 다 이겼는데 왜 하고 있어 무리하지마 취했네 이 씨발 남들 다 진짜 미쳤냐 용을 챙겨 용을 니다 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와 쥐가 무슨 웅풍도 아니고 웅풍도 그 지랄을 안하겠다 개무리하고 있네 와 승리에 취하고 자빠졌네 그러다가 거기로 가는거야 아직도 이긴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거 바로 1분이지 니가 잡아 WQ 맞으면 잡을 수 있잖아 잡아 WQ 존나 세잖아 저 테라 발동 어 참아버리기 역전해버리기 와 미쳤다 지금 불치나왔고 야 문도 안달아 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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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가다가 뚜루롱 가버리기 퀴가 정신 안차리고 무플랭 그거 칼질해 야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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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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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와 이걸 이 게임을 여기 신데로 마크 잘하고있어 쉿 나이스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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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아 뭐야 밀게 땀하네 이거 볼지 뽑기 조심하자 뽑기 야 원딜 쳐라 오 좋아 좋아 병신돼서 지금 아 풀발 하지마 풀발 하지 말고 진짜 풀발 하지 말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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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천천히 올라가자 천천히 올라가자 천천히 올라가자 나 텔 있어 야 바텀 바텀 돌려 깎자 이게 한 번에 밀 수가 없어 쟤네들 라인크리도 좋아가지고 천천히 가자 야 바텀 먹어라 누가 다 풀템 해지 필요 없지 언덕으로 못 올라가 다섯 명이면 이거 아 못 올라가 이거 언덕 위로 못 올라가 신드라 스턴 있지 루시안 궁 있지 와 이거 와 이거 빼라 이거 빼야돼 요 게임 끝난다 이거잉 게임 끝난다 이거잉 렌가 시바녀라 우라발짜라 시바녀라 시바녀라 아이고 시바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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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시바녀라 미너로 hurting 시바녀라라 시바녀라 ㅋㅋㅋㅋ props asses 버텨 싸우지말고 집 갔다오 라인 좋아 집 갔다오면 되잖아 죽지 안죽고 개새끼야 아니 뭐 막을수 있다니까 집 갔다오면 돼 포탑 좋아 문누가 못부셔요 요즘 포탑을 문누가 못부신다고 문누가 못부신다고 문누가 못부신다고 막았어 아싸리 하나 걸려구요 제발 이겼어 이겼어 가자 요즘 포탑은 여러분들 못부셔요 문누가 못돼도 문누가 못부셔 요즘 포탑은 방어력이 없어가지고 방어력이 없어가지고 못때려 부셔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던질병 개꿀지 와 어떻게든 밀어야된다 못밀면 죽여버린다 진짜 인생킥 맞고 죽여버린다 이것도 똑같은 인간은 똑같은 시술을 반복하고 끝나진 않을거 같거든 불치 나오고 루시안도 30초 나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무덤 좋다 굿 못끝네요 여러분들 방금 봤잖아 문누 하는거 봤잖아 문누 봤잖아 방금 아 방금 문누 봤잖아 아 여러분들 문누가 뭔데도 못부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문누 미쳤구요 어 못끝네요 문누 진짜 불쾌합니다 와 진짜 문누 와 진짜 문누 나 5천원있어 이거 적금 안되냐 아 5천원있다니까 지금 야 미드 다시 미뤄 미드 아 미르나임 만들고 신발 팔면 안돼 여러분 내가 신발 많이 팔아봤거든요 갱플랭크 할 때 돈 많이 남아들어가지고 이속 느려가지고 이게 한탈 때 힘들어 궁옥을 다했어 아 나도 이거 신발 파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이게 아니 망갑 간다고 해서 이 이속이 안나온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대포미늄 오고 있으니까 망자 한번 가볼게요 망자 이속 몇 나오냐 이속 몇 나오냐 이거 200 이속이 400도 안나오고 가면 되게 느려서 안되고 400은 30만 나오면 괜찮겠다 430 정도만 나오면 야 괜찮다 망자 판단 망자가 맞는거 같네 아 망자 나이스 나이 망자가 맞어 450 충분해 충분해 아 나이스 나이스 판단 지력후유 아 됐어 이거면 충분하다 하아 하아 흠 빌지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흠 흠 흠 포킹 좋아 포킹 좋아 포킹 좋아 들어가 쥐 랭가 뭐하냐 포킹 좋아 포킹 좋아 이거 내가 보니 발원 녹는거 5초도 안걸리니까 5 4 3 2 1 이겼다 가자 탑 미누나잉 텔 있어? 텔 야 막고 거 봐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천천히 탑 미누나잉 만들고 또 아카셔처럼 또 랭가 또 반복한다 또 이 새끼 밀고 와 미누나잉 만들고 와 천천히 가 하늘똑이 4대5사 이딘시 버릇 겐터세이가 야 좀 와라 얘들아 진짜 좀 잘리지 말자 우리 거의 이긴거 같다 하 하 하 랭가야 랭가 랭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미쳤고 똑같은 새끼고 내가 말했지 랭가 안온다고 똑같은 실수 반복한다고 저 병신 씨발 또 인생게임 가야돼 이거 바른버프 있어가지고 막을 수 있겠지만 진짜 랭가 병신 씨발 나가 뒤져라 씨발랑 써내치자 나 못해먹었다 이거 지랄 말고 아니 지랄 말고 아 지랄 말고 나 못해먹었다 진짜로 아 랭가 못해먹었다 나 랭가 못해먹었다 이거 아 진짜 씨발 랭가 때문에 못하겠어 똑같은 지랄 또라오고 있어 텔레포트 있으면 씨발 랭가 정리아 안 내려오냐 와 나 못하겠다 이거 진짜로 와 랭가 때문에 못하겠다 진짜로 와 아 존나 못하겠다 나 진짜 못하겠다 나 진짜 몰라하겠다 진짜 아 못하겠다 아 야 정신차리고 맨탈 잡아 아니 한타에서 니가 합류에 있어야돼 니가 제일 중요해 랭가 야 씨발놈아 니가 제일 중요하다구요 니가 씨발놈아 제일 중요하시나구요 니가 니가 너님이요 와 와 막을 수 있어 아 아 아 포플렉크 씨발 막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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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슬로우 빅킵 슬로우 밀어 밀어 미르 푸쉬하면서 좋았어 좋았어 탑 나갑니다 이 새끼는 보리둥절 안사이에 진맘 못가게 진맘 못가게 게임 끝났어 진맘 못가게 진맘 못가게 밀어붙여 1대5 질수가 있나 자 테러차단 달래오고있던 리신 보리둥절 오 노딜이구요 상당히 노딜이구요 리신님 다 때려부셔야 이거 이런 게임에서 신중하게 들어가자 밀어붙여 미니언 데리고 근데 진짜 내가 보기엔 극도박사가 진짜 극혐이야 센터가 비티 안좋다?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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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된다고 빼야된다고 쉬발놈다 빼야돼 트포효과 터트리면서 난 도망가겠스 트포효과 좋다 터트리면서 난 뛰어가겠스 도망간다 나 어떻게 살아간다 두억개 밀어커 좋았어 상대편은 저 조합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이게 쉬운게 아니라니까 이 게임이 이게 날로먹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이게 날로먹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 존 날 왜 이렇게 날로먹으려고 하냐 그냥 민다 델조하네 오용이네 인생한타 가야겠는데 버텨 버텨 버티는 거 가능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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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즈 9초 기다려 기다려 끌리지마요 기다려 막았어 이것도 시발롬드라 진짜 이겼다 이케새끼들아 아디오스 시발롬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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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롬드라 이겼어 시발롬드라 이겼다 거 시발롬드라 아 시발롬드라 다시한번 여러분들 다시한번 여기서 배울게 있는게 문두가 몸 돼도 저 레이저 못 부셔요 여러분들 방어력 때문에 위에는 없으면은 진짜 이걸로 역전 많이 당할텐데 진짜 이걸로 역전 많이 당할텐데 못 부셔 못 부셔 못 부셔 와 시발 와 와 아 아이고 99개 아 고맙다 와 고맙다 와 이거 리포단 새тра는 진짜 야 По 아 이거 리포트한 새끼들 진짜로 이거 한숨 없는 새끼들 딜리안 8만 9만을 박았는데 와... 딜리안 9만 쳐박았는데 이걸 리포트하고 있네 미친놈들이네 와... 티미에서 박았으면 진짜 씹새끼들아 와 씹새들이야 진짜 와... 와... 아... 알겠으니까 귓볼 레모 한번 들어간다 와... 큐보치...